의사위 triste 올라보 샤드나ikum 장군 stations 건물라 1, 2, 3, 4, 5, 6, 7, 8, 9, 9, 10 1, 2, 3, 4, 5, 6, 7, 9, 10 저희가 옛날에 클로즈업에서 뮤비를 찍고 자체를 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뮤비에서는 발만 저희에게 막 이러는 것도 찍고 막 다 같이 책상 두드리는 것도 찍고 막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도 아 뺨 때리는 거 웃겼어요? 네 그런 거 웃겨서 다 맞더라고요 맞게 때린 거야? 아니면 깜짝 놀랐어요 시즈를 그러니까 시즈를 해? 그게 실제로 천천히 떼었는데 이제 아 했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찍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일이 많았었거든요 술래잡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테이블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저 얘기 한번 그랬어요 그때 새벽이었는데 연정님 파트를 찍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리듬에 맞춰서 저희가 책상을 두드리세요 했는데 저희끼리 힘이 너무난 거예요 두드리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신나가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이 무너지고 무너진 거예요 힘이 너무 세서 네 아 그래요? 흥이 너무 나가지고 두 번 무너졌죠 두 번이 약간 힘이에요 그러면 두 번이나 나중에 이쪽으로 두 번이 지어갑니다 시청자 세 번째 mein lim 리듬 広왕 시청자 시청자